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간지러운 소리를 들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시리디오마이크를 산 이후로 간지러운 소리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존의 마이크보다는 열 주이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좀 더 좋은 영상이 나오도록...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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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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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질간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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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ASMR M-I-N-I-Y-U ASMR M-I-N-I-Y-U ASMR M-I-N-I-Y-U ASMR M-I-N-I-Y-U ASMR M-I-N-I-Y-U ASMR M-I-N-I-Y-U A-S-M-R-M-I-N-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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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M-I-N-I-N-I-N-E-Y-U- A-S-M-R-M-I-N-I-N-I-U-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 I N I M-I-N-I-Y-U M-I-N-I-Y-U ASMR M-I-N-I-Y-U-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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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Y-U-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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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서 자꾸만 떨어져요 다시 붙여야 돼요 M-I-N-I-Y-U-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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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Am I NIYSHMR? Am I NIYSHMR? Am I NIYASHMR? Am I NIYSHMR? Am I NIYSHMR? M-I-N-I-Y-U-A-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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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끊어서 M-I-N-I-Y-U 이렇게 하는게 더 듣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M-I-N-I-Y-U-A-S-M-E 이렇게 발음을 흘리는게 더 듣기 좋으신가요?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M-I-N-I-U-A-S-M-E 맞지 않는다 M-I-N-I-U-A-S-M-E 누 Sol어 M-I-N-I-U-A-S-M-E M-I-N-I-C-E M-I-N-I-A-S-M-E M-I-N-I-N-I-N-I-E G-S-M-R Mini U-A-S-M-R Mini U-A-S-M-R G-S-M-R Mini U-A-S-M-R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닉네임임의 미니유인지 말씀해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했었어요. 블로그 닉네임이 민이었어요. 왜냐면 제 이름에 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닉네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생각이 안나서 그냥 이름 민자를 따서 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닉네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민이였는데 이제 유튜브 닉네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블로그 닉네임 민이에다가 유를 갖다 붙였더니 민이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람나는 대로 썼더니 미니 유가 된거죠. 절대 제가 미니 미니에서 미니 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핑 유예요. 핑 유 자이언트 유. 저는 몸집이 아주 큰 핑 유 자이언트 유입니다. 절대 절대죠. 제가 막 미니 미니 귀엽지 않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름에서 나온거라는 네. M I N I Y U A S M M I N I Y U A S M M I N I Y U A S M M I N I U A S I A S G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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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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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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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 드리ы tradu 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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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들 질건들 근육들 흔 들그들 그치 흔 들그들 흔 들그들 흔 들감 들 흔들 간질간질. 간질간질. 오늘의 간지러운 소리는 여기서 맞출게요. 아멘